안녕하세요. 다우키움이노베이션의 조태훈입니다. 저도 매년 아시아의 한국인을 봐왔는데 드디어 저도 하게 되는군요. 짧게 재소개를 드리면 저는 개발자 배경을 갖고 있고요. 저는 고등학교랑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 학사는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총 8번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4번, 미국에서 3번, 베트남에서 3번 그리고 저는 스타트업 신이 좋아서 항상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일을. 그리고 현재는 다우키움이노베이션은 다우키움그룹의 동남아 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초기 기업 투자 발굴 심사, 그리고 동남아 사업 전략, 그룹사 블록체인 TF, 신사업 전략 그리고 CS라 쓰고 돈 되는 건 다 하는 프로잡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 발표를 듣다 보니까 특히 이원트 부사장님이랑 저희 페인포인트가 굉장히 비슷해요. 저랑 같은 국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브레이크다운을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저는 오피셜리 베트남을 좋아하고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사람들이 하는 오해들, 베트남 진출하시는 분들이 하는 오해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현실적인 차이, 그걸 어떻게 매니징 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중복되는 얘기죠. 베트남은 저는 사실 4개 국가, 우리가 가진 한국인이 가진 국가관으로 봤을 때 4개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들 중에 하나가 국내 대기업이 남부 쪽에서 사업을 잘 하다가 똑같이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북부로 갔어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런 게 아주 반증하는 내용이고 북부는 큰 단위의 사업, 그리고 3차 산업, 하이테크 산업 쪽들이 공단이 많이 있고 아래쪽은 남부 쪽은 1차 산업, 식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브레이크 다운을 드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들 안에서도 사실 미묘하게 하이라키가 다 있고 하지만 이런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들은 도이모이라는 게 개혁 제도를 얘기하는데 10년 단위로 브레이크 다운을 합니다. 또 안쪽에서는. 처음 7년은 사유재산 인정, 그다음 20년은 외자유치, 그다음 30년 지금이죠. 지금 여기는 세계 경제로 편입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베트남 정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되게 빠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그런 걸 많이 드레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시면 제일 힘든 것들을 여기 되게 써놨는데 아까 이제 이원독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브레이크 다운 드린 겁니다. 확실히 뭔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불확실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가치 차이. 아까도 이제 아까 타인 디퍼런 세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협상 방식은요. 굉장히 장기간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상대를 관찰하고 싶어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급적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문제 생기면 사장 나와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분들이 완전히 그런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거죠.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두고 좀 이렇게 여러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성격에는 잘 안 맞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홀더가 최종 결정권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 스테이크 홀더가 그 내부를 설득할 자료까지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 뒤에 또 다른 내용들이랑 겹치는데요.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도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상위 권한에 있다고 해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웃어요 잘.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공맥락 사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과인 거죠. 한국분들은 그래서 많이 화를 내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한국은 고맥락 저문서화 사회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베트남은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서구랑 반대되지만 되게 이중적인 형태거든요. 고맥락이지만 고문서화 아까 말씀하신 또 일치하죠. 계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에 나온 대로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류의 향상이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BTS 사진을 넣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잘 됐대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국은 이게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ARPU 그러니까 유니크 유저당 연 매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보시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여기 있어요.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데 BTS의 어떤 코스트가 그 제품에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품에 인기는 있겠지만 컨버전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식으로 실패를 많이 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한류에 대한 향상은 조금 그렇고 이런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B2C 쪽으로 작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많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B2B 혹은 생필품 그런 정도가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하면서 타인은 이게 또 전의 챕터랑 어느 정도는 이제 겹치는데 비슷한 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유교의 국가죠. 베트남 중국 한국이 유일하게 문묘가 있는 공자의 묘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평등주의가 또 만연해 있어요. 앞쪽에는. 이게 굉장히 되게 이중적이거든요. 하이어라키는 존중하면서도 어떨 때는 또 평등을 좀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도 또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예요. 면이 우선인데 그 다음은 신뢰예요. 둘 다 만족시켜줘야지 어떤 뭐랄까 디션 메이킹이 딱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경제 개방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이중적인 면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중적인 건지 뭐 그들한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사회주의 국가고 이제 강력하게 사상적으로 노동자 보호를 하다 보니 그냥 야근을 하는 거는 그냥 비용 납입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요. 해고하는 데 이 정도 걸려요. 이건 굉장히 이제 해피한 케이스고요. 더 잘못되면 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실 이 과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해당 담당자가 일을 할 것이냐.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좀 이런 걸로 매니징 하려면은 사실은 특정 뭐 급여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은 2배수 혹시라도 힘들다 그러면은 최소 한 1.2배수 정도의 선발을 버퍼를 갖고 가라. 라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신 점이 조직 운영을 한국처럼 저는 이렇게 다들 유연성이 떨어지고 좀 다른 사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실은 뭐 미국 회사에서 이랬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그냥 글로벌 스탠다브드로 보고 아예 이렇게 좀 워크 프레임을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딱 짜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글로벌 그 워크 프레임 뭐 태스크 매니지먼트 툴을 쓰고 그 생각 안에다가 딱 팀원들을 그 저는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얼라인을 딱 시켜놓고 일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다들 이제 한 번씩 언급이 나왔던 얘기인데 조직 운영할 때 이제 한국이랑 조금씩 다른 것들은 2개월 수습기간 법적 없이 그냥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4번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13번째 월급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아예 이제 이직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직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다음 회사에서 13번째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한 달치 이상 딱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에 100%의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탐이 낮아도 그렇게 크게 이직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일하시고 있는 분 채용할 때 이제 법적으로 기존 회사에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오퍼레터를 보내도 이분은 한 달 뒤에 올 수도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테크 기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이렇게 좀 짧게 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퇴사율은 다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엔지니어들 퇴사율이 굉장히 높지 않냐. 근데 사실은 데이터로 봤을 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크게 보면 평균 입금이 4분의 1 정도 되니 엔지니어 입금도 그렇게 되겠지 않을까 혹은 최소한 반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느끼는 것들은 70% 정도 그러니까 30% 가격 다운을 느낄 수 있지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또 이제 영어가 되고 중간 매니저들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체계도 조금 다르죠.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도 할 건데 그래서 엔지니어의 문제 해결 능력 자체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필드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특정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잘하기도 한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류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안 좋은 머리시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들을 만드는 분들의 디시전 메이킹 과정을 보면 저는 이렇게 트래킹하다 보니까 흔히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존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다더라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 오류를 통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니까 항상 뭔가 잘못되고 그게 또 잘못되면 괜찮은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행정 처리가 잘못됐을 때 여기는 그 문제를 처음으로 돌리는 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항상 좋은데 그래서 좀 생각보다 사전 조사 같은데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조사하시면 생각보다 공개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도 생각보다 잘 돼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또 그런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실 수 있는데 꼭 이제 다른 분들의 경험으로 의존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반대로는 또 에이전시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이전시가 잘해주면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라가 Uncertainly avoidance라는 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불투명성 정부도 법률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불투명성 상태로 나오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도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마다 다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에이전시에 막히시다 보면 그런 과정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에이전시를 찾기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시각이 없으신 거죠.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누구나 다 똑같은 서비스의 질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비자 이런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생각보다 절차를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을 직접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회사 안에서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 법률이나 어떤 행정체계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한국 다들 경험하시면 상식 밖의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약간 부동산 중개 시스템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명이 더 낄 수도 있어요.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올딩하고 있거나 에스크로우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중개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도망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이런 사무실 보증금을 떼었다. 이런 건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자주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저희 계열사도 하나 겪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버퍼를 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됐던 부분인데 저희는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사업하실 때처럼 리더십을 발휘하신다고 해서 워킹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에 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찾아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없이 나와서 한국 본사에서 이렇게 그 사업 자체에 대해 나쁘게 평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임원이나 코파운더급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바로 빠른 의사결정 할 수 있고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직구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쭉 제가 발표가 끝나면 자료가 공유될 텐데요. 이 부분 쭉 연결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폐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법인을 3개 갖고 있는데 다 3년 이상 전에 폐업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좀 다른 기관이나 파트너 혹은 좀 더 많은 마켓 테스트나 마켓 노킹을 좀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쪽 베트남에서 법인을 만드셔서 외국인 직원을 고향했을 때 보시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내보는 시기에 어떻게 내보셨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스타트업으로 스타트업 신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트업, 신규 사업, 창업 이런 얘기들 항상 좋아하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언제나 좀 뭐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